한적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영업용 택시에서 갑자기 벙 하면서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해요 그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형체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두 구의 시체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사망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둔기운이 나왔습니다 둔기운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로 바짝 놀래가고 아이고 하고 이제 살인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발생한 폐륜 보험 살인사건이에요 우리 사건을 위해서 광고한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애용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뭘까요? 샴푸입니다 이름하여 HK 울트라 샴푸 이 샴푸하고 나면 뭔가 덜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거보다도 샴푸 딱 해서 칠해가지고 약 3분 정도 이렇게 부벼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 봐도요 환한 느낌 뭐 이런 느낌 들고요 이게 아마 이 두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요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 만드신 사장님이요 원래 한약사예요 그래서 직접 효모를 배양해가지고 원료를 넣었고요 탈모를 막아주는 비오틴 그다음에 레티놀 등등 한 14가지 자연 유래성분을 섞어서 최적으로 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샴푸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유화제, 인공향료, 색소 이런 거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사용해도 유해하지 않아요 전화번호는 잠깐 알려드릴게요 1661-7582 주문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탈모 걱정되시는 분들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하고 같이 하는 대한민국 살인사건 266회 266회 와 참 매일매일 회차가 늘 늘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서 아 세월이 갔구나 세월이 갔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재 교수님 이제 300회 달려고 까지 3분의 1만 남았어요 3분의 2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참 한 주에 하나씩인데 참 세월이 이렇게 가서 266회를 했네요 대한민국 살인사건을 네 세월이 많이 갑니다 오늘 제가 찾아가지고 온 사건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폐륜 보험 살인사건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나쁜 놈인데요 이 사건 발생한 거는 제가 경찰 들어가고 1년이 따라 한 거네요 제가 82년도에 경찰 들어갔으니까 1983년도에 83년도에요 네 1983년 12월 8일 또 요맘때네요 네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83년 12월 8일 목요일날 17시경이에요 네 오후 5시경에 제주도 남제주곤 안덕면에 있는 한적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영업용 택시에서 갑자기 펑 하면서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택시 순식간에 화해외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그 불이 나가지고 막 택시가 타고 있는데 이제 한적한 길이니까 뭐 통행인이 거의 없으니까 꽤 타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한 10분 정도 탔나 봐 많이 탔 겠네요 많이 탔 거예요 많이 탔겠네요 근데 이제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던 차가 한 데 있었어요 그 차량 운전자가 이거 보니까 차 불렀거든 그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고 진화를 합니다 불을 껐죠 그냥 금방 꺼요 그런 경우는 차에만이니까 조그만한 데니까 금방 꺼요 끄고 이제 차량 안을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왜요 아유 불길한 예감이죠 네 그 택시 안에는 불에 거의 타 가지고 형체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두 구의 시체가 발견이 돼요 두구나 있어요 한 구가 아니라 두 구 네 말씀드렸잖아 한 10분 뒤에 발견해서 신고 했다 그랬잖아요 다 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형체 못 알아보죠 아이고 그 정도로 거의 뭐 다 탄 네 그러나 이제 윤곽은 있으니까 네 네 시신 두 구가 발견이 되니까 소방관들이 놀래 갖고 바로 경찰에 신고 하죠 네 경찰에 신고하니까 바로 경찰에 출동 해 갖고 수사에 착수를 한 거지 이거는 뭐 볼 것도 뷰이고 그렇죠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네 이때 이제 서귀포 형사들이 수사 개시한 거예요 서귀포 네 자 일단은 그 시신의 신원부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신의 신원을 이제 딱 밝혔어요 첫 번째 그 시신이 밝혀진 건 그 택시 그 불에 탄 택시 그 기사 은 택시기사 이 Comedy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20대 여성 에요 젊은 여성 이에요 네 예 예ög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예요 . 그 사람 시신. 그다음에 한 사람은 50대 남성이에요. 50대 남성. 그러면 두 구가 동시에 발견이 됐다면 한 사람은 택시기사고 한 사람은 승객. 승객 50대 승객.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이 두 사람의 연구관계를 또 따져보겠죠. 그럴 수 있죠. 주소지라든지 뭐 이런 걸 따져보겠죠. 그랬더니 연구도 같지가 않고요. 두 사람이 그러고 친분도 두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거는 승객 가구 택시기사다. 타고 하다 사고 났구나. 아마 이제 여기서 경찰이 참 초등수 사회가 이제 중요한 건데. 왜요 당연히 이제 아마 일견 그렇게 생각 할 거예요. 이거 차 손님 태우고 가다가 어떤 일련의 이유로 인해서 그 차도 영업용 택시는 게스차니까 그게 무슨 작동장치가 잘못돼 가고 폭발하는 바람에 운행 중에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잖아요 일견. 그러니까 뚜렷한 원인도 알기 알 어내기 힘든 그 처음에 초기 상태에서 이제 경찰은 어떻게 봤냐면 이거 차에 있던 lpg 가스통이 터져 가지고 고 그게 터져서 이제 운행 하다가 죽었겠다 이렇게 경찰은 판단했어요 . 그런데 아니에요. 왜요 절대로 전문가들은 또 달라요. 운행 중이던 택시에 lpg통이 폭발한다는 건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가스폭발이 안 일어나요 운행 중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는.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때 80도 3년이고 한다 보니 전문가 도 아니다 보니까 운행하다가 lpg 가스통이 뻥 터져 가지고 운행 하다가 사망했겠지 뭐 승객하고 운전기사하고만 뭐 연관성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단정 줘놓고 수사는 더 이상 진전 안 한 거야. . 그리고 이제 부검밖에 없고 결과 기다리는 거야.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 네. 부검했어요. 네. 그런데 사망한 두 사람의 머리 에서 두개골 함몰이 발견됐어요. 둔기은이 나왔습니다. 둔기은이. 이건 살인사건이죠. 뭉툭한 걸로 때린 겁니다. 함몰됐어요. 그러면 머리뼈가 함몰됐다는 얘기에요.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는 불나서 죽은 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타살이죠. 둘 다 이 정수리 부근에 비슷한 부위에 동일한 상처가 난 거예요. 두 사람 다. 누가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둔기 종류도 거의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때린 위치도 정수리 부근 둘 다 똑같고. 그냥 때린 거예요. 이거는 살인사건이에요. 이거 살인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로 바짝 놀래가고 아이고 하고 이제 살인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볼 때는 형사 들이. 그냥 차사건 하네. lpc통 터진 거야. 네. 북엄 결과 나오면 끝내고 이제 정리하는 게 내사 종결 할 판이야. 네. 그런데 둔기 의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북엄 하면서 두개골 골절이 나오 니까. 이게 누가 그랬을까요 택시에. 난리 난 거죠. 네. 바로 살인사건 수사본부 구성 했어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두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잖아 사망한 두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 두 사람의 동선을. 그렇죠. 줄여야 되겠죠.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적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 오고 가는 것도 없었어요. 목격자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목격자 하나도 못 찾겠어요. 한 적한 도로변 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고 또 이제 발견 젖어진 사람 중에 50대 남자 이제 그 사람 동선을 좀 따봤더니 그 사람 동선은 뭐 빵 나와요 그날 당일날 28살 먹은 아들 만나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는 그런 진술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들 만나러 가려고 택시를 타는지 모르겠지. 네. 또 택시기사는 그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영업 나갔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명확하게 하겠냐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여기서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50대 남성이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니까 실제로 아들을 만나러 갔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어설프게 접근 해 가지고 아들을 만났어 안 만났어 이거 물어보다가 잘못하면 또 똥탕 튀길 수 있다고 이게. 그렇죠. 이 83년도라 cctv도 없고 그냥 뭐 만났다 안 만났다 거짓말 시켜버리면 그러면 또 더 이상 뭐다 이거 잘못 접근하면 낭패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들을 조용히 은밀히 좀 한 번 내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일단 기사 여성 기사분은 좀 지루했어요 .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운전하다. 차 타고 돌아다녀. 밀터가 차 안이잖아 거기서 사망한 거니까 연관이 있어서 타살이라면 50대 남성 손님 50대 남성과 연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 거죠 경찰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좀 한 번 알아보려고 아들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아들이 전직 택시기사네 택시기사요 네. 몇 개월 전에 퇴사했어요 택시기사 하다가 그럼 이제 경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자 간에 갈등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아들이 택시기사 하다가 갑자기 짤렸대요 짤려. 지가 고맙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못마땅해 했대요. 그거는 있지만 뭐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고 하는 건 없었 다는 거야. 이제 주변 얘기 들은 거죠. 그렇다면 뭐 당장에 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할 만한 어떤 정황 같은 건 범행 동기 같은 건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다 용의자로 둬도 상관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용의자군에 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용의자군에 놓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유력한 용의점을 둘 때는 범행 동기가 존재해야 되거든. 그렇죠. 이 사람도 용의자 이 사람도 용의자 이 사람도 용의자인데 각 용의자가 있는데 그 용의자 중에서 범행 동기가 있을 만한 사람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 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도 용의자 군에 뒀지만 뭐 아버지하고 뭐 큰 갈등도 없고. 동기가 크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행 동기는 존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찜찜한 건 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요 분명히 아들 만나러 나간 다음에 살해됐단 말이에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아들일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아 보여요. 아들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갔으니까.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들을 만났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거든요 . 혹은 아들을 만나러 가다가 죽었거나. 그렇게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범인 에요. 그렇죠. 나 죽인 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아들에 대해서 탐문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사망한 그 50대 남성도 그 주변을 많이 탐문을 해요 경찰이. 혹시 뭐 원한이라든지 네. 네. 그러고 또 그 현장 주변 가가호 다 방문해 가지고 또 탐문 수사도 하고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네. 단서가 이렇다 할 게 없네요 여기는. 네. 막 그 현장에 있는 그 주변 집집마다 그런데 시골 다니니까 한적하니까 뚝뚝 떨어져 있어요. 다 생기면서 일일이 가가호 허구조사 형태로 이제 막 탐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던 중에 하나 그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구멍가게 를 들어갔어요 형사가. 그 구멍가게 가서 이제 구멍가게 주인한테 탐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 구멍가게 주인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사건이 났던 날 당일 날 오후 4시 반경에 오후 4시 반경에 젊은 청년이 우리 구멍가게 와 가지고요 석유를 사갔다는 진술을 해요 석유를. 그런데 그 오후 4시 30분이면 아까 17시경에 불났잖아요. 불난 시간하고도 비슷한 시간대 에요. 그리고 그 가게하고 시신이 발견된 그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 그러면 안 멀어. 그러면 그 기름냄새는 분명히 났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화재가 10분 정도 화재가 나서 불이 탔어도요 만약에 석유를 뿌려 가지고 불을 질렀다면 냄새 나죠. 냄새 담요. 네. 형사 입장에서는 석위라는 개념 은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등유나 석유 이 기름냄새는 분명히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가게에서 석유 사갔다는 얘기 들으니까 귀가 쫑그댔 겠죠. 그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간시간대도 한 30분 차이밖에 안 나고 거리도 가깝고. 이제 가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내가 구멍가게 보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한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또. 한 청년이 택시를 몰고 왔어요. 어 택시요. 네. 택시를 끌고 와 가지고요 석유 한 대 1.8리터예요. 석유 한 대를 사 가지고 급히 돌아갔어요. 그럼 형사가 물어봐요. 네. 혹시 인상착이 기억나실까요 네. 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나 봐요. 네. 그러니까 형사가 바로 아들 지금 아들. 아들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줘요. 네. 이거 맞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어 맞네 어떻게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이거 정확한 게 나 기억나요. 깜짝 놀랬다. 그게 왜 정확하게 기억났어요 조금 전에 홍 박사님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그 시골 단위의 구멍가게 는 오는 사람들만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 그런데 택시가 쓱 오고 외지 택시 가 오고 거기서 청년이 내려갔고 뜬금없이 저 택시기사가 석유 사가는 일 없거든. 그러게요. 이제 사간 것도 너무 이상하고 . 뜬금없이 석유 사과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네 외지에서 온 사람 해서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 이때 형사들이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와 여기 탐문 안 했으면 이거 몰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묘하게 될 거예요 . 야 그러면 형사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처럼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거예요. 이제 높네요. 네.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구멍가게 주인 말 듣고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지. 그렇네요. 자 이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조사해 가지고 채워야 할 점이 무지 많죠. 이제 증거 확보해야죠. 다 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있어요. 택시를 끌고 와서 석유를 사 갔는데 이 아들은 형사들이 주산바에 따르면 네. 얼마 전에 택시기사 잘렸거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럼 택시 운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택시 타고 왔어요 . 그런데 택시를 끌고 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그리고 뭐 그 석유 왜 샀어 한꺼번에 그거 그렇죠. 이게 만약에 범인이라면 방어하는 데 썼겠지만 그런데 제일 아마 형사들이 찜찜했던 건 그거 같아요. 택시기사로 그만둔 지가 오랜 데. 어떻게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끌고 왔다는 게 그게 좀 찜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행 동기가 나와야 되잖아. 글쎄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면 아버지를 왜 죽여야 돼.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재산 때문에. 돈. 대체로 다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제 재산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형사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재산관계 조사할 때는 아버지 돈도 중요하지만 통장에 있는 돈 유산 상속받을 돈도 중요하지만 일본은 보험보잖아요.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항상 그거 보잖아요. 그래서 보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딱 착수를 했더니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망한 분이 거액의 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그러면 사망할 때 6천만 원을 수령하는 생명보험 사망시에 그 당시 83년도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6천만 원이 어느 정도냐면. 큰 돈이죠. 그때 내가 대충 보니까 83년도에 짜장면 한 그릇이 400원이에요. 400원이요. 네. 그다음에 교사 초봉이 13만 천 원 입니다.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망시 6천만 원은 무지 큰 돈이에요. 한 15배 정도 보면 6억에서 10억 정도 사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거액이죠. 거액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린 거예요. 와 아버지 이 양반이 왜 이렇게 큰 사망보험을 들었지 그러게요. 그리고 언제 가입했는지 가입 시기를 본 거예요. 그렇죠. 보험은 항상 그거 봐야죠. 그랬더니 그 해 8월 달에 1회 보험료가 7만 4천 9백 원씩 3번을 들었어요. 3번 넣은 거예요. 네. 3번 넣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넉 달이 채 안 돼 가지고 지금 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한 해 한 번 보험료가 7만 4천 9백 원이면 아까 교사 초봉 이 13만 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 반이요 반. 반. 선생님 월급 반이고. 선생님 월급의 반을 8월 달부터 3번을 넣은 거니까 8월 9월 10월 이렇게 넣었나 봐. 네. 그렇게 보험을 넣은 거예요. 이게 좀 무리거든요. 이거는 너무 의심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경사들은 어떤 촉이 오죠. 촉이 이거 자식이 아버지 사망보험금 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모든 촉은 이제 글로 다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건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증거 못 찾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일단 불러 드려 봐요. 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 드립니다. 나 팔팔 뛰면서 난리 났어요. 왜요 자리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당신네 나 조사하는 거야 팔팔 뛰면서 나를 지금 이게 조사하는 게 당신 얘기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를 유가족을 지금 당신네가 범인 잡으려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따지고 난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도 형사가 그냥 거기서는 굳건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사해야 되니까 아버지 만난 적은 있습니까 아버지가 당신 만나러 간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만난 적이 있느냐 두 번째 너 영업용 택시를 모른 거 분명한데 너 석유 사료 갔잖아 너 영업용 택시 뭘 왔냐 그건 확실하니까 너 석유 사 간 이유가 뭐냐 이 세 개를 추궁 하기 시작합니다. 뭐래요 이거 세 개 아버지 만난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너 영업용 택시 뭘 왔느냐 석유 사 갔느냐 이 세 개 물어보니까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서도 무피권 또는 일방적으로 부인만 해요 아니다고만 그냥 네 오리말만 까고 말 안 하고 이런 식이에요. 아하 여기서 이제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게임 끝난 걸로 보여요. 그렇네요. 이게 적당히 변명할 정도의 어떤 구실이나 얘기만 있어서도 형사들이 난해했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얘 미처 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자명하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자기가 타겟팅 이 바로 돼버렸어. 그러게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됐어 시나리오가 잘 안 써진 거야 머릿속에 . 네. 그러니까 결국은 3일 동안 그렇게 시간 끌었대요. 말 안 하고요. 무피권 행사하고 그러다가 12월 10일 날 범행일치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백해요. 그런데 이것도 바로 자백한 게 아니에요 . 왜요 형사들이 집에 가서 압수물을 수색을 해요. 거기서 집에 있던 피 묻은 점퍼를 찾습니다. 구석에서 쳐박아놓은 거 입었던 옷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그 다음에 그날 사용했던 석유통 그걸 찾 었어요. 네. 그거 두 개 가지고 조지니까 할 말이 없지. 압수해놓고 그걸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백하면서 형사들이 자백하면 1번으로 찾아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1번으로 찾아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자백하면 1번으로 또 보강하려면 빨리 찾아야 될 거 뭘 찾아야 될까요 둔기죠. 둔기 그렇죠. 지금 입었던 옷은 찾았죠 뿌린 기름통 찾았죠. 찾았는데. 옷까지는 됐어요. 머리. 머리를 직접 구타한 둔기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너 제끼가 뭘로 때렸어 너 뭘로 죽였어 두 사람 너 이거 함몰됐던데 그렇게 바로 얘기했더니 돌로 때려주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돌로 택시기사 아버지를 둘 다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택시가 불 나고 난 그 현장 주변은 아무리 뒤져도 그런 도로 없었거든요 형사들이. 그럼 이거 범행 장소가 또 다르다 이거. 여기 머리 내리친 장소는 따로 있다 또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형사들이 추궁한 겁니다. 불낸 곳이랑 달리. 그랬더니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 피 묻은 이따만한 돌멩이를 찾습니다. 그럼 저 증거는 완벽하게 형사 들이 찾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상대로 살해하고 택시기사까지 죽였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자요 네. 이제 분명한 건 예상대로 보험을 목적으로 한 아버지 살해 에요. 베른범죄 맞습니다 이거는. 돈 때문에. 결론은. 그런데 이제 이놈이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얘가 택시기사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7월달이 잘렸대요 회사에서 쫓아 냈대요. 그 이유는 불명이에요. 잘 못했으니까 잘렸대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놈이 택시 운전하면서. 그래 가지고 그해 7월달에 실직이 됐는데 이놈이 실직하자마자 아버지 몰래 8월달에 생명보험을 왕창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새끼 범행시점은 이건 8월부터야. 맞아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아버지 죽여 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작정하고 보험 들은 거예요 이거. 아니 짤리자마자 7월에 짤렸는데 8월에 월 7만 5천원씩 어떻게 됐냐 고요. 내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월 잘리면 수입이 없어서 넣던 보험도 해약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7월에 실직하고 8월에 바로 넣었다는 건 이때부터 완전히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전부터 계획한 거죠. 네. 그래 가지고 세 번 보험 논 했잖아요 . 교사 월급의 반을 7만 4천9백원 을 세 번이나 보험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지고 있던 돈 은 이 새끼 막 유흥비 같은 걸 다 탕진해서 쓰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상태 또 보험금도 이제 세 번 넣고 나니까 더 넣을 수도 없어. 돈이 없어요.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더 이상 시간 끌으면 안 되겠다 돈 더 이상 이제 보험금 누둘 수 없고 한 3개월 지났으니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사고로 그렇게 준비를 딱 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12월 8일 날 11시경에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 어요 아들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급하게 150만 원을 좀 쓸 데가 있어 아들아 너 150만 원만 좀 급하게 만들어 줘라 이건 어디까지나 이 새끼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때 지 생각에는 드디어 범행에 적당한 시기가 왔다 이때 범행은 오늘 실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당장 이 내 수준의 수중에 돈은 없어요 150만 원대 금방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버지 꼭 필요해요 그러면 저 중문동에 서귀포 중문단지 있는데 중문동에 사는 친구한테 빌릴 수 있으니까요 나랑 아버지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이제 범행을 결심한 상태예요. 그리고는 택시를 딱 탄 거예요 이 택시가 선정된 게 택시기사의 비밀. 사망하신 기사님 차를 네. 둘이서 택시를 딱 타서 서귀포 중문동으로 가요 거기 가서 친구가 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중문동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아버지 잠깐 계세요. 내가 내려서 친구한테 빌려 가지고 올게요. 네. 그리고 이제 내렸어. 네. 그리고 쭉 갔다 오더니 한참 있다 오더니 아버지 큰일 났네 가 보니까 친구가 집에 없네요. 네. 네. 어디 갔대 어떡하냐 그랬더니 친구가 한라산에서 표고버섯을 재배 하는데요. 네.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글로 가시죠 장소 찾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네 장소 찾는 거예요. 한라산에서 표고버섯 재배 한대요 친구가 글로 가시죠 그러니까 글로 가시죠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 택시기사 한테는 저 대절 요금 내가 넉넉히 드릴게 한라산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한 군데 딱 탑승하고 내리는 게 아니고 계속 태우고 막 여기저기 옮겨다녀야 되니까 돈 넉넉히 준다고 그래서 이제 넉넉히 준다고 얘기하니까 여자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돈도 넉넉하게 준다고 그러고 두 사람 관계 보니까 부자 관계고 아버지랑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심 안 했죠 여자 혼자 같으면 한라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조금 그럴 수 있죠. 여자 택시기사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의심 안 하고 간 거예요. 16시경에 택시가 중문동 횡단보도 입구에서 이제 한라산 쪽으로 한 16km 정도 진행해서 해발리 한 600m 된다고 해요. 꽤 올라갔네요 네. 도로면에 딱 도착을 했어요 한라산 쪽으로 들어가니까 택시기사 한테 서파서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 잠깐 내리세요 같이 가서 친구 저 밑에서 표고버섯 지금 하는데 저 작업장이니까 택시기사 님이 왜 계세요 아버지랑 가서 돈 빌려 가지고 바로 올라올게요. 택시기사도 뭐 다 그 지역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 데리고 나 친구 저쪽에 있으니까 표고버섯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로면에서 한 70m 정도 떨어진 숲으로 데리고 가요. 길에서 안 보이는 쪽 안 보이는 쪽으로 택시기사는 도로에 서 있고 네. 한 70m 이쪽으로 데리고 가요. 가는 과정에 이제 아버지가 물어봐요 너 통화는 했냐 친구가 돈은 빌려 준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하는 순간 그냥 주변에 있던 돌로 그냥 그대로 머리 내리친 거예요 . 세상에 어떻게 이래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맞은 겁니다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 절 명 했어요 절 명. 돌로 내리쳐서 이다만한 호박돌 같은 걸로 그냥 뭐 정수리를 그냥 내리치니까 뭐 노인 노인도 아니지 뭐 50대 하기에 얼마 전에 50대 노인 이라고 그랬더니 또 50대가 노인이 하고 난리치더라면 맞아요 50대 노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83년도에는 약간 나이가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83년도에는 60대 는 노인반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돌에 맞아서 머리 때리니까 그냥 절 명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 새끼 진짜 세상에 이런 새끼가 다니냐고 아버지를. 어떻게 이래냐 진짜.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자리 놔둬. 놔둬요. 그리고는 시신은 거기다 두고 이제 택시로 다시 가요. 네. 택시로 가 갖고 가니까 택시기사 여자가 왜 혼자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버지랑 어떻게 아버지 헌대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뭐 친구하고 뭐 일 좀 더 보겠다 하는데 그냥 저랑 먼저 내려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놈이. 네. 뭐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이 뒤에 이렇게 숨기 갔던 이 돌로 그냥 그 택시가 머리를 때려버린 겁니다. 세상에. 그 택시기사 그냥 수십 번 공격 해갖고 그냥 현장에서 살해한 거예요. 정말 악랄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택시기사 는 살려주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둘을 태운 사람이거든. 목격자죠. 어차피 목격자라 애초부터 아버지 살해하면 택시기사도 살려둘 생각 이거 추호도 없었어. 와 참. 그렇죠. 아예 죽이려고 맘 먹고 있었던 거예요 . 그렇네요. 뭐 아버지 죽음이 문제가 되면 택시기사는 볼 것도 없이 목격자 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 사망 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해야 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뭐 차 사고나 뭐 이런 걸로 위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택시 기사가 희생돼야 되는 시나리오네요.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 택시기사 살해했 죠 그 택시기사를 운전석에서 뒷자석 으로 옮겨요. 뒷자석으로. 네. 뒷자석으로 옮기고 다시 내려가서 이제 숲속에다가 자기 아버지 때려서 살해했잖아요. 네. 그 아버지 시체를 끌고 와요. 그래 가지고 그 옆자리에 앉혀요 뒷자석에. 그리고 둘이 택시기사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그 뒷자석에. 이제 증거인멸만 하면 되는데 얘는 처음에 부터 이 택시 탈 때부터 아버지 유인해 가지고 탈 때부터 범행 후에 택시에다 불 내서 LPG 폭발 이 나게 해서 흔적도 없이 띄우려고 생각을 했대. 지가 택시기사를 해봤기 땜에. 그러게 그걸 알았나 봐요. 그렇게 애초부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택시 부른 거예요. 네. 택시 대절하고 왔다 갔다 하면. 하자고. 그러고 범행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폭발시키려면 기름이 필요해. 그렇죠. 뭐 어떤 수로 폭발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있던 여자 택시기사 를 뒷자석으로 옮긴 거야 지가 운전하려고. 기름 사러 가야 돼. 미리 못 사니까. 기름을 미리 사 가지고 택시 다 살 수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살해해서 두고 택시로 가서 택시기사 살해해서 운전석에서 뒷자석으로 넘기고. 끌어내고. 넘긴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아버지 시체 끌고 와서 뒷자석에 넣어놓고 지는 운전석에 타고 거기서 가까운 그 마을 아까 구멍가게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구멍가게에서 석유 구입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살해 한 지점에서 좀 먼 곳이 신돌 이래요 신돌이. 네. 신돌이 방향으로 이제 옮겼던 거고요 . 거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운전석 다시 옮겨요 여자 기사를 . 마치 운전한 것처럼. 마치 운전한 것처럼 옮겨요. 옮겨놓고 이제 차에다 석유 쫙 뿌리는 거죠. 그리고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한 10분 이상 타다가 꽝 하고 터지면서 이제 지나가 . 네.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를 이제 하게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얘는 택시기사 그만두고 딱 나온 다음에 그 7월달부터 짤린 거죠. 그만두고 나오는데 짤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짤리고 나와 가지고 조금 모아놨던 돈 흥청망청 유흥업소 같은 데가 다 쓴 거예요. 쓰고 네. 네. 그러고 그때쯤에 아버지 보험을 들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의 반 정도를 그때부터 3개월을 내리들었다는 얘기는 7월 달에 이미 789 넣어놓고 일정봉 시간 지나면 아버지 살해하고 보험금 받을 목적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사고사로 위장 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사고사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걔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건 딱 하나야 지슈트기죠. 택시. 제가 lpg 택시를 운영을 하니까 분명히 택시로 해 가지고 lpg에 뻥 터져 가지고 사망하게 해서 이건 사고가 나 가지고 아버지가 사망한 것처럼 해서 내가 받아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살해 방법까지 연구를 한 거예요. 시나리오를 엄청 치밀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엄청 꼼꼼하게 쓴 겁니다. 꼼꼼하게 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봐요. 아버지가 왔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와 가지고 150만 원 빌려 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건 거짓말 같습니다. 그렇죠. 돈 없는 걸 뻔히 할 텐데. 잘려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놈한테 아버지가 가서 돈 달랄 일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를 불러 쓸 개연성이 있어요. 오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만나러 간다고 나갔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답이 맞잖아요. 맞아요. 아들이 부르니까 아들 만난다고 나갔을 것 같고 오니까 아버지 적당한 핑계에서 아버지 돈 좀 드린다고 어쩌고 하면서 끌고 가서 중원단지 간 것도 내가 볼 때는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장소나. 장소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거기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한적한 곳으로 가야겠다 하니까 거기서 잡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표고버선 얘기한 것도 산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기사 택시기사 대기 내려와서 아버지 데려가서 산길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돌로 때려서 아버지 살해 하고. 현장에 아버지 딱 놔둔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택시기사한테 아버지는 좀 더 있다 올 거니까 여자잖아 택시기사가. 그러니까 여성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것도 골랐을 개연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범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누가 걸린 하여튼 택시기사를. 그런데 여성을 골랐을 개연성이 많아요 . 그럼 손쉽게 할 수 있나요 . 남성 택시기사는 제가 쉽게 사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성 2명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마 택시기사를 하고 그랬 었기 때문에 여성 택시기사를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 태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살해해서 숲속에 둔 다음에 가서 여성 택시기사 가자 해놓고 시정거는데 뒤에서 때려서 사례하고 뒷좌석으로 옮 기고 옮긴 다음에 다시 가서 아버지 끌고 사례한 아버지 끌고 와서 뒷좌석 에 태우고 거기서 그냥 불 지르고 가면 되는데 불질 매개재 가 없는데 매개재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가 운전을 해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석유 사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옮겨요 이제 또 범행 때린 지점 피 묻은 그 지점에서 멀리 옮겨 가지고 딴 데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운전석으로 옮겨 놓고 그건 뭐예요 운전 하다가 사고나 죽었다는 얘기 죠. 그런 거죠. 아버지는 뒷좌석에 두고 그리고 기름 뿌리고 불 잃어버린 건데 이놈이 착각한 게 한참 착각한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불을 질리기 위해서 매개재 기름을 쓰 잖아요 분명히 냄새납니다. 완전히 탈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불 나면 싹 타서 기름까지 다 타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냄새도 안 날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해요 납니다. 형사들이 이 사건 아마 초등 수사 현장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쓴 보고서가 차 안에서 불 타고 있는 차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는 거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코가 있는 형사라며 코가 없는 형사 없으니까. 그러면 형사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포커싱 한 건 기름이에요. 기름을 어디 샀는지 그래서 구멍 가게에서 기름 파는지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겠죠. 이게 연결돼서 이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쭉 이어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제주도라는 그 당시에 좁은 반경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일처리는 조금 편했겠지만 그래도 형사들이 초장 에 수사 방향을 잘 선정을 했어요. 그러게요. 아들인 거를. 아들 만나러 갔다 그러는데 아버지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횡설수사 하니까 그때부터 이건 좀 이상한데 그리고 보험 나오는 순간 아차 하고 전율을 입겠다고 그러잖아요 보험이 나오는 순간. 얘 능력으로는 그 정도의 보험을 넣을 수가 없는 능력인데 노는 놈이 아버지를 세 달 넣고 3개월 뒤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사고로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의심했을 것 같고 천하의 폐륜 범주자죠. 폐륜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자식은 재판에서요 존속살인 당연히 존속살인이죠 . 그다음에 그냥 일반살인은 택시기사 죽인 거 그다음에 사추유기는 두 사람 다 하고요. 방화. 맞죠. 그래서 사형선고받았어요. 사형선고받았어요. 사형선고받았고 요거는 모처럼 시원합니다. 90년 12월에 사형 집행됐습니다. 집행까지 됐어요. 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택시기사 여성 택시기사 분 살해한 죄로 사형이 집행돼 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폐륜보험살인사건 은 상당히 80년도에 우리 사회에 충격 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80년대 아들이 또 이게 보험금 받아 먹으려고 보험 많이 넣어놓고 그래서 혹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요 내 보험 혹시 아들이 내 보험 들었 는지 그거 확인해보라고 한때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경로당 에서 보험 들었는지 봐봐. 아들이 자기 몰래 들었는지 봐봐. 김용감 몰래 보험 들었는지 생명보험 들었는지 확인을 해봐. 이런 얘기가 한 채 유행했었어요. 이런 사건이 펑 터지니까. 그래서 이게 처리가 됐는데 이때만 해도 그냥 바로 사형 선고하고 집행 해버렸어요. 7년 만에 사건하고 7년 만에 바로. 바로 집행해서 이놈은 정리가 됐는데 이 존속살인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가중처벌해요. 가중처벌이죠. 네. 지금 살인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만 따지면 일반 살인이 있고요. 257조 의량인가 그렇죠. 일반 살인이 있고 존속살인 은 가중 그건 7년 이상이에요. 네. 일반 살인은 5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 이고 존속살인은 7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살인인데 영화 살해 가 있지 영화. 맞아요. 영화는 살해라고 불러요. 영화 살인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영화 살해야. 영화 살해. 영화 인이 아니야. 살인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 인자를 안 붙여서 살해 야 그냥. 죽여서 해를 입힌 거야 그냥. 그렇죠. 영화 살해 영화 유기 그것도 그냥 사채유기도 아니고 영화 유기에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거는 뭐 처벌이 거의 적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조만간 이제 아마 이게 내년 2월 9일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23년 7월 18일 금년 7월 18일에 국회 본회 통과했어요. 네. 이제 영화 살인 일반 살인으로 처벌 해라. 네. 어린애 죽인 거 힘 없고 의사 능력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능력이 없는 애를 죽인 건 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죽음인데. 맞아요. 애 죽인 것도 똑같이 사람인데 걔도. 그럼요. 왜 걔 죽인 건 너무 영화 살인 죄를 만들어 갖고 경악에. 그렇게 경악에 처벌 하냐 이거 잘못됐다 해서 나온 게 이제 2023년 7월 18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 네. 그리고 2023년 8월 8일 날 공포를 했 고요. 네. 공포를 하면 시행이 되는 건 6개월 이 걸려요. 이제 좀 시간이 있죠. 8월 8일 날 공포했으니까 6개월 뒤인 2024년 2월 9일부터 내년 2월 9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린애 영아 를 죽인 건 일반 살인으로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영아 유기죄가 아니고 일반 사체 유기죄가 되고. 맞아요. 그렇게 바뀝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영아 살해죄를 둔 이유는 우리 홍 박사가 저번에 한 번 설명했어요. 1953년도에 이제 형법을 만들을 때 그 즈음에 53년도에 전쟁 끝나고 바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즈음에 전쟁통에 강간 당한 여성들 원치않는 임실한 여성 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 가지고 수치스럽게 아이를 낳은 그 상황에서 애들을 버리거나 죽이는데 일일이 다 처벌을 안 이니까 감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영화 살인죄가. 그래서 영화 살인도 아니고 영화 살해 해 가지고 처벌을 엄청나게 약하게 했던 건데 이제는 이건 사라집니다. 내년 2월 9일부터는 완전히 사라 지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없어져야 돼요. 어차피 또 없어지는 거 하나 더 설명드리고 가야지 또 없어지는 게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에요. 시효. 집행시효. 지금 이제 사형을 선고해 놓고 사형 선고 확정이 확정됐잖아요 . 사형 선고가. 그런데 그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 교수형이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집행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이걸 소위 말하는 집행시효라고 그러 는데 그러면 내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논란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 그래요. 그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원 원 원 시기 같은 경우에 원주 여호와 의 증인 집단살해 사건 원 원 원 시기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형을 선고해놓고 집행을 안 해서 30년이 넘어가면 면제하는 걸로 돼서 내보내야 된다는 결론 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를 차단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없앴어요. 없애야죠.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사형을 선고를 하고 구치소 에 입감하는 건 교수형을 하기까지 어떤 절차 속에 불과하니까 이거 시효에 포함 안 시킨다는 이론도 있어요. 아예. 여기 매달을 때까지 시효라는 게 없다는 거죠. 시효라는 건 없다 그때까지 여기 선고와 집행까지 매달을 때 이 순간 이 때부터 매달을 때부터 이걸 봐야지 매달기 위해서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이 기간 이거는 집행시효 아니다. 이런 논리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논리마저도 옳고 그럼 따지는 거 이거 없애려면 아예 집행시효 없애버려라.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집행시효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게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집행시효 없어졌어요. 네. 바뀐 거 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하고요. 이번 사건 존속살인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존속살인 관련된 대표적인 놈들도 좀 한번 오늘 쭉 읊어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김종무 사건. 김종무 네. 네. 김종무 사건은 재산 뺏을 목적으로 2006년도에 옥천에 있는 자기 집에다 불질러서 아버지 그 당시 85세 그다음에 어머니 75세 이건 대한민국 살인사건 에서 했어요. 네. 두 사람 살해했고 2년 뒤에 또 아내가 낭비 벽이 심하다고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목격한 두 살베기 딸도 살해해서 구속기도 했던 김종무.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내 부모님 아내 딸 어린 딸 다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반성 하는 태도도 없었고 그리고 항소까지 하고 이랬던 인간 말종 있었잖아요 . 얘도 사형선고 받았다가 무기징용 으로 감염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이 지금 교도소에 포격 중에 있어요. 김종무 같은 놈도 이건 사실은 진식의 사형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이제 그냥 무기징용으로 우리 세금 으로 계속 키울 수밖에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교수님 부모 배우자 자식. 마누라 두 살베기 딸 이런 처 죽일 놈 새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패륜 범죄자 하면 김종무가 손꼽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재박이라고 정신 줄 앉아 있어요.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차남 돈 때문에 이제 아버지하고 콩나물 공장하면서 아버지하고 이것도 우리 방송에서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형 계획적으로 살해했었죠. 그래서 사형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제 무기징용으로 해서 교도소에서 지금 복역 중인 박재박이 사건이 있고요. 김선자 사건 했죠 김선자. 김선자 이건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동생 채권자까지 살해했죠. 맞아요. 사형선고받고 97년도에 교도소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김선자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정균. 김정균. 이건 안양 관양동 존속살인사건이에요. 이거 이거 정신적인 문제도 없으면서 자신을 양육하려고 찾아온 어머니를 3억 원어치 보험금으로만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살해한 거고요. 범행에 들어가기 전에 조경환이 하고 같이 카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 상해를 입히기도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김정균 사건은 저희가 따로 다룰 거예요.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천에서 20대 여자애 2012년도에 남자친구하고 공모하고 제 할머니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 네. 맞아요. 할머니 90번 정도 찔렀어요 90번 정도. 그러니까 자기 키워준 할머니를 세상에. 할머니를. 그래서. 그래서. 잔소리한다고. 그러고 확인사살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나가면서. 이게 진짜 남자친구가 막 할머니 찌르고 비명소리 날 때 지가 할머니 비명지르는데 노래를 불러갖고 주변에 안 들리게 노래를 부르고 이런 인간 쓰레기. 그런데 이게 제 징역 20년 받았고 남자친구는 17년 받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짜증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에 의한 존속살인사건은 꽤 있습니다. 군포에서 일어났던 거. 네. 또 19세 여성으로 외얼머니를 시칼류 31번 찔러서 죽였던 그런 거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박한상이 사건이 제일 크죠. 박한상이. 박한상이 사건은 부모님 100억 대 재산 노리고 부모님 죽였던 그 박한상이 사건이 있었고 김근우 사건 저희가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부천 원미동에서 존속살이 사건 김근우 20대 대학생이 있잖아요. 부모가 카드비 7천만 원 안 갚아 준다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살해하고 아버지하고 형까지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건 실패했죠. 맞아요. 이거 있었고 김성관이 나오죠 김성관 . 김성관이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부동생 새아버지까지 다 죽였잖아요. 맞아요. 이놈의 새끼 저 뭐야 뉴질랜드인가 호주로 돈 내 튀었다가 내 튀었다가 왔던 놈 김성관이 사건. 그런데 정말 이건 이 사건은 이부동생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비극이죠. 엄마는 지한테 돈 안 준다고 친 엄마를 죽였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 하고 이부동생을 만들어서 쟤 땜에 나한테 소리한다 해 가지고 이부동생 그 어린이를 죽인 거 아니야 같이 엄마랑 나란히 베란다에 누워놨던 거 누워놨던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 새아버지는 강원도 쪽에 토지 보러 가자고 유인해 갖고 길거리에서 둔기로 때려서 죽이고 콘도인가 거기 주차장에 트렁크 속에 넣어놨던 그런 그리고는 아직 한 마리 남았다. 네. 나머지 한 마리 남았다 했더니 이 김성관 이 새끼도 대표적인 패륜자 패륜이죠. 완전 패륜이죠. 그다음에 이제 포천 농약살인사건 노우먼 식갱이하는 여자 이것도 무기 증명받아서 지금 있고요. 포천 농약사건은 이것도 우리가 사건 했는데 좀 잔인했고요. 그다음에 광주 남매 존속살인사건 문 씨남매 이 사건 유명하죠. 아버지가 지들한테 아파트 안 물려 준다는 요로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두 남매는 재판 과정에 자신들 죄를 전혀 반성 안 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만 보였어요. 끝까지요. 그런데 이제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한 진짜 동기가 밝혀졌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남매에게 가폭을 저지른 부모였다 하는 내용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아버지가 저지른 가폭으로 인해서 원한이 깊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제 시달리다가 그런 남매를 아버지가 끝까지 안 도와주고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분노가 폭발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런데 이건 본인들 얘기예요. 본인들 얘기인 거고. 지인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얘들은 18년 20년 받았어요. 그리고 설령 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하면 해도 그럼 세상에 뭐 아버지들은 다 죽어야 되겠까요 원망스럽다고 아버지 죽이면 아버지한테 원망감 안 느끼는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거는 페륜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은 각각 징역 18년 하고 20년 받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이거. 남매 사건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분당 존속살인 사건 범인 이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명문대 갈 걸 강요해서 뭐라 그러면서 질책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막대기로 아들 때리고 막 그랬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할머니 살해하고 시신에다 방화했던 아이고. 그런데 참 이게 정말 비극이죠 다 저런 게 비극이에요. 무기징역 받은 놈이 있고요 남양주 존속살인 사건 강모 씨 그다음에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 범인 조 씨 만취해갖고 어머니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했어요. 이게 인간이 아니죠 저 이거 다 제가 짬나는 대로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요 새끼 익산 모친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 조가 이놈은 자살 했어요. 교도소에서. 이은석이 사건은 당연히 유명한 사건 이고요 이은석이. 그다음에 구의동에서 고3짜리 존속살인 사건 지가 지모군 있잖아요 이거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김성복 교수 사건도 있고요. 김성복 교수도 사업하다가 부도 나는데 아버지 자산 노리고 교수라는 사람의 아버지 죽였던 사건이 있어요. 무기징역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21년 복역하다가 2016년 2월에 출소 했습니다. 출소했어요. 네. 지금은 출소했어요. 살고 있고요.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요 어마 무시하게 많아 이거 다 찾다가 내가 이거 너무 많아서 다 못 찾았어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유 폐륜 범죄가 진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발생하면 너무 씁쓸한 사건 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특히 보면요 교수님 이 폐륜 사건이 또 돈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다 돈이에요. 요즘에 자기 부모 죽이는 놈들은 거의 보험과 연관돼서 혹은 빨리 사망 하게 해 가지고 아버지 재산 상속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람을 죽인 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일반 살인 그다음에 지금 존속 살인은 가중처벌 그다음에 영하 살인은 영하 살인은 감경처벌 그런데 이제 영하 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존속 7년은 지금 가중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지금 말은 없어요 요거에 대한 말은 없는데 사실은 일반 살인으로 다 이거 하나로 분리하는 게 원래 법정신에는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것도 맞는다고 보는데 존속 살인 관련해서는 지금 말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유교적인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를 죽인 놈 에 대한 어떤 좀 심정적인 가중처벌 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존속 살인 관련된 가중처벌 2년 차이에요 요거는 당분간은 유지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요거는 저도 토 달고 싶은 생각은 그닥 없어요 저도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나 이때는 강상죄라고 그래 가지고 아랫사람이 윗사람 한테 어떤 거 하면 사형시켜버렸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아마 존속 살인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부모가 애를 써서 자식을 키우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낳아서 키워준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엄청 애를 써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부모를 죽인다 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존속 살인은 아마 가중처벌은 여전히 유지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영화 사례죄는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거 아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발생 했던 아버지 범 들어놓고 살해 했던 그 사건 제주도에서 대표적인 폐른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80년대 초반에도 이런 보험 살인 사건이 부모 대상으로 있었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왜 택시기사 여성분 왜 덤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고를 위장하려니까 택시기사 여성분 은 그냥 본의 아니게 거기 끼어들어 갖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266회로 제주도 폐른범죄 폐른범죄에다가 또 일반 살인도 같이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맞네요 그런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대한민국 살인사건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사건 의뢰 구독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 다 알 수 있는 이름이죠 바로 정록원입니다 사건 의뢰 채널을 통해서 아마 꾸준히 이렇게 사랑받아온 제품도 없을 겁니다 정록원 그다음에 천비고 정록원이라는 이름은요 정직한 녹용의 원칙 이름 그대로 55년 동안 오직 녹용 외길만을 2대째 이어오신 녹용 전문가의 노하우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소비자협회가 선정한 명품 명가 대상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됐고요 품질은 얘기할 것도 없이 검증됐다고 봐야 되겠죠 천비고 제가 꾸준히 먹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걸리는 감기 분명히 효과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목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매 방법은요 댓글 상단 한번 참고하시고요 회원 가입한 다음에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사건 의뢰 시청자라고 이렇게 인증받으시면 할인 혜택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의뢰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제품이 많지 여러분들이 정록원 천비고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